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80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민 오늘 우리 남구전도회, 십전도회 자원에서 우리도 찬양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 자리를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금료기도회는 교구 구역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발 우리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자원했어요 가만히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오석진 목사님 소개했지만은 우리 구전도회, 십전도회 한참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해야 합니다 교회 중요한 자리에서 신분을 하고 있는 구전도회, 십전도회입니다 특별히 몇 년째 계속 한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만은 우리 주차 현장 여러분 주차장에 주요일 날 1부, 2부 때 들어오시면은 주차 늘 안내하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멤버가 우리 구전도회, 십전도회입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늘 안전을 위해서 또 주차하는 이런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구전도회, 십전도회인데 오늘 전도회 기도 제목 올려놨던 것처럼 정말로 이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며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이분들에게 경계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를 완전히 누려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누리면 되느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를 완전히 누리라 했어요 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는서 3장 22제라고 보면 중요한 말이죠 그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도 근세들도 능력들도 복종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4등견 1장 11제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제림하는 그 순간이며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말하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했어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보호자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도 뭐요? 복종한다 했어요 언제까지? 고리도전서 15장 25제로 보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실 때까지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도 근세들도 능력도 복종하는 그 힘 가지고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믿습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을 안다면 기도를 완전히 누릴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자 성천하시는 부분을 보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호자의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도 근세들도 능력도 복종한다 언제까지 왕노릇 할 때까지 완전히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면 다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기도의 실체를 아는 한 사람이라면 교회도 살리게 돼요 그 한 사람이 전도의 기관이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기관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내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 살리다라는 것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영혼을 세우셨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의미했죠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했어요 시위대 뜰 예레미야가 치은 환경과 현실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호하라는 얘가 이와 같이 이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예레미야가 언약 붙자고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먼저 치유하고 고쳐낫게 할 것이다 6절에 나와요 치유하고 고쳐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약을 사할 것이다 너로 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살 것이고 그로 말면 또 기도하는 너 한 사람으로 말면 아마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겠다 그게 6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 우리는 핑계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교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핑계될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 언약 붙자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완전히 누림으로 말면 아마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면 아마 진짜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들을 각 현장들을 살리는 주역들로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호자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에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호자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누리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래서 지난 우리 주간에 말씀을 받았죠 성령 충만 안에서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계시는 나와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인데 먼저 일반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보호자라 말할 때에 왕이 앉는 자리를 보호자라 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 그리고 총독이 앉는 자리도 보호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앉는 자리도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기빈이 앉는 자리, 기중한 사람, 손님이 앉는 자리도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보호자할 때에 왕이나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또 손님 기빈이 앉는 자리를 가지고 보호자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왕이 앉는 자리, 11기상 1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만 찾아보고요 11기상 10장 19절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19절 그 보호자에는 6천 개가 있고 보호자 뒤에 둥금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여기에 보호자, 왕이 앉는 자리 보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앉는 자리도 노예미아에서 보면 총독이 앉는 자리도 보호자라고 있고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 사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사장에 앉는 자리도 보호자라고 나오고 있고 귀중한 손님에 대한 부분들이 앉는 자리도 보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보호자는 일반적인 축복의 보호자는 왕, 총독, 제사장, 기빈들이 앉는 자리라면 참된 보호자는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듣기보다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정하심이 있는 곳이 보호자인데 성경의 10편 9편 4절 성경 찾아보세요 10편 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의 안지사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곳이 뭐냐 보호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보호자인 안지신 주님을 이 이사야 선자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 보호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1047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수가 어디랴 바로 하늘은 나의 보자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부분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요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하는 능력을 말할 때에 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는 능력 이걸 말할 때 보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입니다 1220면이 되겠죠 1220면 같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적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적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라 했습니다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예배 들 때마다 이 보자의 능력이 임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43장 7절이죠 그리고 이 보자의 역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보자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보자는 비교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이 보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 바로 하늘 보자고요 또 이것은 항상 있는 배경입니다 이 보자는 항상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배경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고 보자는 그 어떤 것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고 항상 있는 배경이고 영원한 배경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아닙니다 영원한 배경이 바로 하늘 보자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계에 보면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자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자가 뭐를 봤느냐 보자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도행련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메시지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누가 보셨느냐 보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스테반을 응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한 번 따가고 죽었는데 그 메시지 전하는 그 현장에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보자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보자 우편에서 스테반을 응원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연 12장 1절 25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구부는 칼로 목 빼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내일이면 이제 사형장에 나가야 되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사형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는 간절하게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게 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초대교회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계집종이 나와서 보고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나와보니까 거기에 주의 사자가 도움되어서 베드로를 오게 해서 건져내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주일 오후 예배 택폴 우리 지교회당 지금 지교회당으로 개설 예배가 드려진 지 5년입니다 5주차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오후 예배는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우리 하나교회에 연결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같이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잡았어요 유대교를 꺾은 복음의 능력 예로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이 예로살렘을 뛰어넘는 능력들이 어디서 왔느냐 위기당할 때 기도 속에 갔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로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 기회가 됐는데 그게 언제냐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어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에 어렵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기도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여줬느냐 보호자의 안신 주님께서 보호자에서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들의 신분을 통해 보호자 앞에 갖고 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위기 때에 어떤 면에는 외로움에 갇혀있던 유배되어 있는 섬에 홀로 기도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호자 앞에 갖고 가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성도들이 위기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보호자의 능력이 진짜 우리의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죠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뭡니까 행복은 누린다는 말이죠 누림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여정이 임하고 있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현장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도록 이걸 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에요 기도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에요 모든 것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했습니다 모세 지도로 저롬 알미암아 에급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앞에 들어갔을 때에 출애기 14장 19절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세 앞서서 행하던 천사가 모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열한기상 19장 35절에 이스라엘과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밤에 18만 5천 사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천사들이 움직이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내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내엘이 기도할 때에 12절이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첫날에 결심하고 마음 딱 가질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반드시 천군과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여 말씀하고 그리고 천군이여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천사 천사 천군들이 동원되어진 이 역사들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동의 12장 1절에서 25절에 위기당한 초대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충이 먹고 죽게 하고 헤롯이 죽게 하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정일 27장 24절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통해서 배에 탔던 276명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바울은 배에서 기도했어 그로말며 아마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됐었어 말하였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에게 붙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알고 이 기도를 전달하는 이 기도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을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사실은 영으로 임하는 것이죠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은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점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이길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이 역사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나 오늘과 미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에 다 영향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다느냐 아니면 이것을 발판 삼아 살아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심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과거 끝났어요 오늘 또 시간표를 보면 돼요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거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것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허감을 근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 영역이죠 그게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지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지력입니다 그리고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게 체력이고요 그리고 모든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름을 받는 능력 그게 경제력이고요 만남의 축복 그게 인력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 그게 오력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 공중 근세 잡은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마마 내 안에 있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 공중 근세 잡은 자를 이기는 이 역사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리 모든 것 알게 됩니다 미리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응답을 받게 돼요 그와 더불어 내 가정과 산업과 교회의 세 가지 뜰의 응답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데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내 가정의 교회의 산업에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게 해외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성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마마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뭐합니까? 누리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보호자에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의 역사들을 내가 누릴 때에 행복하게 돼 있고 누릴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길이 있어요 분명히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 성취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으로 이게 길이에요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는 길 말씀 성취로 구원의 역사로 기도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찾아 누르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호자의 발판이 만들어지고요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비밀 이 비밀을 현장에서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뭐냐 보호자의 발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호자의 비밀이 만들어지고요 그와 더불어 실제로 보호자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호자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보호자의 흐름을 보게 되죠 확신과 이건 위로부터 오는 확신이죠 보호자의 발판과 보호자의 비밀과 보호자의 확신과 보호자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평생의 답을 얻고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답을 얻고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의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평생의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답을 가지면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현장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실제로 이 보호자의 캠프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빛의 캠프 보호자의 캠프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라는 말은 불신자들도 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뭐냐 걸음걸음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현장 현장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걸 기다린 겁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많은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소문의 성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보호자의 발판 열 가지 보호자의 비밀 열 가지 의미 우리가 말씀 정리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확신 위로부터 오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확신들이 딱 세워지면서 거기에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서 실제로 평생을 답을 갖게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면서 실제 저는 현장에 보호자의 캠프가 나로 말며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교회 속에 임하도록 도전해야 되는데 교회 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크리스도로 완전 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못한 신학 헤매게 됩니다 신학 생활은 뭐냐 크리스도로 답 내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크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는 것 신학 생활은 다른 게 신학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도 뭡니까 결국은 그 신학을 통해서 크리스도로 답 내리게 하는 것이고 신학 생활도 크리스도로 답 내리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으니까 지식이 더 가면 더 갈수록 헷갈리게 돼요 딴소리하게 돼요 사실은 크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으니까 신학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갈보리산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크리스도 안에서 끝냈다라는 사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종한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종한 계획들이 그 속에 있을 걸 알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리는 답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미션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4등의 1장 3절에 절대 미션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절대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4등의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라빵의 체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크리스도로 답을 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 미션들을 교회를 통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절대의 체험들이 여러분이 와져야 되는데 그 절대의 체험은 뭐냐 마가다라빵에 대한 체험이에요 4등의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오는 말미암아 마가다라빵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에 대한 체험 절대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흩어진 자의 바로 안디옥 교회죠 마가다라빵교로서 스테이크에서 안디옥 교회로 인한 흩어진 자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팀 그러나 이때에 여기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몸부림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4등의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갱신도 있어야 되고 전환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4등의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게도냐에서 한상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팀에게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진행되어지는 갱신과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기조한 역사들이 마게도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4등의 19장 1절 7절에 보면 갈보르산, 감난산, 마가다라팡 모든 원약이 총 다 담겨있는 것이 바로 4등의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갈보르산 은약, 감난산 은약, 마가다라팡 은약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은약의 역사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4등의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이게 교회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교회의 이마로 말며 교회가 나가는 이정표입니다 갈보르산, 우리의 신앙, 개인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도르만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체험가격 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른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나가면서 모든 갱신과 전환점의 기회가 되면서 결국 로마로 가게 여기에 이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21절에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때 딴 거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디 있어요? 보호자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 현장의 역사하도록 나의 교회의 역사하도록 이 기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면 아마 우리는 참된 행복이죠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나는 길이 세 가지 길이에요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때의 이 보호자의 발판과 보호자의 비밀과 보호자의 확신과 보호자의 흐름 다 보게 되고요 평생의 답을 얻게 된 것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결국은 보호자의 캠프 내 모든 현장이 보호자의 캠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시간표 따라서 이런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정표인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사건 당할 때마다 빨리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다 보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이정표 이대로 가다 보면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를 확인하느냐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이정표를 보고 가면 돼요 이정표를 보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운전할 때 요즘은 네비게이션 따라 가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르게 우리 인도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네비게이션 틀려가지고 저 바닷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흔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흔들지 않고 바르게 또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를 따라서 교회가 나가면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세계보금화입니다 로마보금화 세계보금화입니다 그 이정표에 우리 개개인에게 시간표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참된 세계보금화에 기한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도 능력도 주시고요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해 가시면서 세계보금화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세계보금화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보좌에 계신 그리토입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토입니다 실제적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기도를 완전히 누리고 그 속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냥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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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